네 제이웨어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시계구요. 모델명은 BM-7569-89X 모델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린판 크로노 모델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, 논크로노 모델은 처음 리뷰를 올려드리는 것 같네요. 이 라인업 같은 경우는 크로노 모델이 청판, 검판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, 지금은 뭐 다이버워치도 크로노 없는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마당에 드레스워치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리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도 좀 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크로노 드레스워치가 예뻤다고 하면 지금은 논크로노 드레스워치가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이 좀 심심하잖아요. 그냥 딱 일본스러운 이런 인덱스 바나 핸즈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시계들이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, 지금은 그냥 그냥 좀 복잡한 느낌보다는 그냥 핸즈의 마감이 깔끔한 것, 인덱스 마감이 깔끔한 것, 이런 걸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랜드 세이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, 시티즌 같은 경우는 괜찮은 가격에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 유무광을 잘 써줘가지고 시계랑 되게 조화롭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공룡으로 많이 써주는 브레이슬릿이거든요. 그래서 드레스워치에도 써주고 항공워치에도 써줬던 브레이슬릿이라서 좀 오래전부터 출시가 됐던 모델인데, 이런 부분은 조금 드레스 라인에 맞게 수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크로노 모델이랑 케이스 사이즈는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시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눈금 자체가 베젤 안쪽에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딱 내려와서 안쪽에 포진을 하에 있다 보니까 시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들진 않고요. 에코드라이브 컷츠다 보니까 그냥 용도를 빼서 바로 돌려서 이렇게 씹은 바늘 조절이 가능한 모델입니다.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0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러우트러그가 47mm라서 카키필드 48mm에 비해서 1mm 정도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방수는 식기압이고요.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올라스가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크로노 있는 모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갖출 거는 다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네, 47mm이기 때문에 손목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케이스 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큰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드네요. 크로노 모델이랑 사이즈가 좀 달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원가 절감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에 이런 그린 다이얼 드레스 워치는 매력적인 부분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이얼 같은 경우는 썰레이 다이얼이고요.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덱스 바가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마감 자체도 되게 흠 잡을 데 없이 마감이 좋은 편이고요. 그리고 핸즈, 시바늘, 분바늘, 핸즈 같은 경우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아날로그 시계도 날짜 돌릴 때는 저는 조금 9시에서 새벽 3시 이쪽은 피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6시에 이렇게 위치해 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 창 돌릴 수 있고요. 이렇게 시분바늘 현실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보여 드릴게요.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BM라인 사파이어 드레스워치를 리뷰해 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